오, 깜짝 놀랐다. 아, 너무 귀엽다. 그런데 언니 아쉬운 거 어떡해요? 무알코올이네. 무알코올. 도용이. 도용이. 도용이랑 이쁜 사람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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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우시다, 귀여우세요. 파이팅. 오, 맛있다. 너무 맛있다, 너무 맛있다. 아, 좋다. 오, 맛있겠다. 아이고, 몸에 좋은 오리고기. 시몬입니다. 마늘도 좀 넣어서. 혹시 모르니까 무슨 소리야? 너 근데 어디다 힘쓸 거야? 어? 너 근데 어디다 힘쓸 거야? 어? 너 어디다 힘쓸 거야? 뭐를, 어디다 힘써? 마늘. 스테미너. 우리한테 힘 다 써서 지금 채워야 돼, 지금. 혈관을 확장시켜줘. 혈관을 확장시켜줘. 혈관을 확장시켜줘. 혈관을 확장시켜줘. 혈관을 확장시켜줘. 아니야, 저번에 방에서 둘이 뭐 했어? 어? 뭐야? 아, 우리 언니들 다 모시는구나. 갑상무가 있었는데. 아, 이거. 궁금해. 뭐했어? 뭐했어? 어머머머머머. 많이 아픈. 다리도 지금 쩔 кат Isaiah. 다 보셨구나. 아, 그거는 지압 슬리퍼 신어가지고. 그래서? 나 좀 오해를 했지. stream 너무 재미있다. 약간 이것도 좀 얹어주고. 미나리가 몸 안에 있는 독소 빼주는데 아주 최고야. 진짜예요? 와 비주얼 끝내준다. 와 맛있겠다. 이거 먹어. 이거 이거 있어. 이거를 좀 겉죽에 덜어드리면. 아니 내가 해줄게. 자 이거 먹었다. 아이고 손님. 누나 나나 잘 먹어. 누나 나나 잘 먹어. 맞아. 우린 알아서 잘 먹어. 없어서 못 먹고 우리는 없어서. 챙겨주면 이상할 것 같아 누나 입장에서는. 와. 아이고야. 얼마나 맛있을까. 오리고기는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 먹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 몸이 좋다. 그렇지 맞아. 맞아 맞아 맞아. 엄마가 맨날 한 얘기 했잖아. 오리고기는 쫓아다니면서 먹는 거라고. 우리는 이 나오는 기름도 좋대요. 소영이 많이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하트가 뿅뿅 나. 그러니까 부럽네. 이거 먹어 먹어. 왜 그래? 조금만 더 익혀. 하나 싸줘. 조금만 더 넣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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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저런 센스가 있더라고. 소영이가. 그렇지. 아 비가 나. 오빠. 아우. 오. 오. 맛있다.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 오빠. 아니. 뭐야. 아니. 아니. 내가 사줄 거야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오. 오 마이크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저거 먹어. 그래. 그걸 또 막네. 어머. 이야. 소영 씨 오늘 호강한다 호강해. 어머. 이 정도까지 옹글옹글 거리지는 안 했어.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. 뭐 하는 거야. 굴거리지는 안 했어. 뜨거워 뜨거워. 우와. 너무 크게 살 것 같다. 그걸 다 먹어주네. 어. 부럽다. 어. 어떻게 해. 어. 괜찮아? 아. 아. 아 뜨거워 뜨거워. 뜨거워. 아. 애퇴 애퇴 애퇴. 괜찮아?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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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예요? 아. 아기야? 아. 난리 났다. 난리 났어. 아유 신성 씨는 정말 미안해가지고. 진심인 거야. 애퇴 애퇴.